아, BTS 엄청 팬이구나. BTS 팬이에요, BTS. 네, 부산 갔다 왔어요. 네? 콘서트 이번에? 네. 갔다 왔어? 갔다 왔어? 네. 최고네. BTS 아저씨 만났어? BTS를 향한 손녀의 사랑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경규는 공감대를 찾았다. 우리 함께 주시해 BTS 아저씨 나오고 봤어? 나랑 해서 내가 누구지? 진이랑. 진, 진. 우와, 타네? 열심히 보는구나. BTS 중에서 누구 제일 좋아해요? 태영 오빠. BTS는 태영이지. 하원아, BTS 아니야? 맞어요. BTS는 BTS. 태영이 오빠 찾아오세요, 여기. 에이, 금방 찾지. 태영이 어디 갔지?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BTS는 태영이구나. 야, 야, 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아, 아니에요. 내가 같이 해 들어가 진인가? 태영이 어디 있지?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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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진 오빠인데? 이거? 진우? 그래. 진, 진. 진. 나랑 같이 했던. 그래, 진. 여기가 태영이구나? 아니요. 아, 태영이구나. 아니야, 태영이. 저 오빠가 태영이구나. 태양이, 진. 태... 형이요. 태형. 태형, 진. 잘 아시는 거 맞아요? 아니, 진은 진 밖에 몰라. 아까 못 알아보신 거예요? 아니야. 진 오빠 실제로 보셨잖아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지. 키도 크고 언뜻 보면 나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